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주머니에 있어요. 주머니 안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런 숫자가 적힌 공들이 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꺼낼 때 슬롯이죠. 이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 abc가요. 3개의 공이 abc인데요. 이 숫자들이 abc인데요. 이걸 만족하고 있대요. 3개의 공을 꺼냈을 때 이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확률이에요. 그렇죠. 일단 가 a 더하기 서로 다른 세 수요. 이것의 결과는 홀수래요. 홀수. 그렇군요. 그 다음에 나 a 곱하기 b 곱하기 c요. 곱하는 것은 3의 배수래요. 그렇죠. 3의 배수 딱 이렇게 써놓고요.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확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 해당 사건의 경우 출발해봅시다. 그렇죠. 일단 3개의 공을 꺼내서요.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3개의 공을 꺼냈어요. 서로 다른 9개 중에서 서로 다른 9개 3개를 꺼냅니다. 전체 경우의 수요. 9 8 7 3 2 1 4 구요. 3 2 구요. 그렇죠. 따라서요. 얼마죠. 3 4 12. 84인가요. 84가지요. 전체 경우 84가지 알겠냐. 84가지. 84가지 해서요. 더해서 세수를 더해서 84가지 뽑은 다음에 더해서 홀수나 하고요. 곱해서 300에서 되는 것들이요. 가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이요. 정말 열받으면 열받으면요. 다 이렇게 1 2 3 1 2 4 어디까지요. 7 8 9까지 84가지 쓴 다음에요. 만족하는 거 동그라미 쳐서라도 어? 참여해줄 때는 거 찾아서라도 그래도 맞아야 되겠냐. 센 말 말하는 걸 건너듣지 말고 이 문제를 만약에 틀린 학생이라면 아니 저기 3개 끄집어내는 게요. 84가지 밖에 없잖아. 어떻게? 열심히 써. 1 2 3 1 2 4 이거 쓰는 것도 훈련이다. 알겠냐. 아 금방 쓸 수 있어요. 그죠. 1 2 9 그쵸. 그 다음에 1 3 4 1 3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쵸. 어디까지 7 8 9 까지요. 몇 개 있을까요. 84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더해서 홀수가 나오는 것들 금방 제낄 수 있고요. 어? 곱해서 3회에서 되는 것들 또 곱해서 3회에서 되는 것들 먼저 챙기는 거 알겠죠.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을 84분에 해당 사건 올려주면 정답은 어차피 나온다고 알겠냐. 나와.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겠죠. 그쵸.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맞아야 돼. 왜. 요새 시험이 어때요. 시간 많이 남잖아. 그래요. 잘하는 학생이면 잘하는 대로 시간 많이 남고 못하는 학생대로 시간 많이 남고 알겠죠. 수학이라는 게 그렇잖아. 하여튼 넘어갑니다. 자. 이제요. 이거 가지고 한번 띵킹 좀 해볼게. 어차피 해당 사건 이것만 구해주면 되는데 띵킹 시작. 자. 더해서 홀수가 됐다는 얘기는요. 자. 우리 짝수 홀수 구분되죠. 자. 어떻게 해요.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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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가 3번 등장하면은요. 더하면 홀수 맞아요. 됐어. 다음에요. 홀수가 2번 등장해. 홀수 홀수 짝수. 그건 안돼. 그건 짝수잖아. 그렇죠. 홀수 홀수 짝수 더해주면요. 짝수 다시 짝수 안돼요. 그렇죠. 홀수 한 번 짝수 두 번 그건 괜찮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경우 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세수요. abc는요. 첫 번째 케이스 배반사건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요.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요. 이러면요. 더해주면 홀수 나오는 거니까. 이런 상태이거나. 즉 abc 3개가 몽창 다 홀수거나. 두 번째요. 홀수 더하기 짝수 더하기 짝수요. 즉 홀수가 몇 번? 한 번 등장하거나. 홀수가 세 번 등장하거나. 홀수가 한 번 등장하거나. 이렇게 된거지. 그렇지. 됐어요.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요. 근데 하나 조건이 더 달렸어요. 자꾸자꾸 조건이 더 달렸어요. 지금 가나 조건 두 개가 있어 가지고서요. 니들이 힘들었다 하면 만약에. 다해당 하나 더 줘. 그렇게 줄수록 점점 생각이 힘들어지는 거 알겠냐. 그때는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방법이 없다. 어. 왜. 자칫 잘못했다가는요. 사건 세 개가 짜뽕 되는 순간에. 어. 중복되거나. 빠트리거나 할 형성이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아이 84가지잖아. 항상 전체의 경우에서 파악해 가지고서요. 아. 열 받으면 어떻게 돼. 정말로 해당하는 것들을 내가 찾아낸다. 점점 조건이 많아질수록요.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점점 작아집니다. 알겠죠. 작아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이 상태죠. 자 이 3의 배수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3의 배수는요. 저기 있던 숫자 중에서. 3이 반드시 곱해져야 되니까요. 저기 있던 3이라고 하는 수를요. 인수 약수로 갖는 수들이 뭐가 있어요. 3. 6. 9. 그러니까 적어도 ABC 세 개의 수 중에서요. 3. 6. 9는 적어도 한 번 들어가야 된다. 이게 뭔 소리야. 3과 6과 9가 적어도 한 번은 들어가야 돼요. ABC 중에 알겠죠. 이해갔죠. 이해갔죠. 그런 상태로 뽑으라는 얘기죠. 출발합시다. 일단요. 이 경우부터 따져볼게. 홀홀홀. 홀홀홀은요. 저기 있던 1, 3, 5, 7, 9. 홀수도 중에서 몇 개 끄집어내는 거야. 세 개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홀홀홀이니까. 누가 반드시 세야 돼요. 3하고 9는요.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세야 되는 거 알겠죠. 적어도 한 번 나왔다. 그러니까 일단 다 홀수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아낸 다음에요. 홀수로만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뭘 뺄까요. 적어도 나왔으니까요. 1, 5, 7로만 구성된 거죠. 이게 한 가지죠. 1, 5, 7. 즉 전체 홀수 다섯 개 중에 세 개 뽑는 게 5, 6, 3, 10가지 중에서요. 뭘 뺄까요. 1, 5, 7로만 뽑히는 그런 재수 없는 경우 한 가지 빼주면요. 아홉 가지는요. 적어도 3이나 9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 있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것도 만족하고 3의 예수도 만족하고. 됐냐. 이해가서 따라서요.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홀수 홀수 홀수로 되면서 3의 예수가 될 수 있는 건 아홉 가지다. 그렇죠. 이렇게. 홀수 다섯 개 중에서 다시 한 번 써줄까. 세 개를 끄집어내는 게 전체. 홀수 중에 세 개를 끄집어내는 홀홀홀의 경우인데. 홀홀홀. 이 중에서요. 뭐 하나 빼줘야 돼요. 3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1, 5, 7 3개 뽑는 경우 한 가지 빼줘야 돼요. 그래서 아홉 가지. 홀짝짝일 때. 이때가 문제의 세상 사건. 홀짝짝. 홀짝짝일 때는요. 이때 봐요. 홀수 짝수 짝수인데. 자 주목. 짝짝이 먼저 뽑아볼게. 짝수는 뭐가 있죠 현재. 짝수는요. 2, 4, 6, 8이 있는데요. 이 중에 뜨거운 감자. 6이 뜨거워요. 그렇죠. 6이 뜨거워. 그래서 두 가지 나노 띵킹한다. 봐요. 우리 짝수 짝수. 4개 중에서 짝수 두 개 가지고 오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에요. 4, C. 2가지잖아요. 4개 중에서 두 개 짝수 갖고 오는 건 4, C. 2가지야. 4, 3, 2, 1.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한번 써봐도 돼. 잘 모르겠으면. 2, 4, 2, 6. 2, 8. 4, 6. 4, 8. 이렇게 6가지가 있잖아. 이 중에서 6이 있는 게 뭐에요. 6이 있는 게. 6이 있는 게. 1, 2, 3. 6이 있는 게 3가지. 6이 없는 게 3가지. 맞아요. 예. 갔어. 따라서요. 짝수 짝수 일단 먼저 구성합니다. 짝짝을 구성할 때 있대요. 1번. 6이 첫 번째. 6이 없는 경우가 지금 2, 4, 2, 8, 4, 8이죠. 예를 들어 2, 4, 2.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두 번째로요. 6이 있는 경우도 몇 가지 있었다. 세 가지가 있었다. 이때 좀 얘기가 달라져. 이렇게 6이 없는 경우에는요.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는 반드시. 홀수 한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 3이나 9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야지만 3이 배수가 될 거 아니야. 3 또는 9가 들어가야 돼요. 몇 가지? 두 가지. 3, 9, 2가지. 3, 9, 2가지. 몇 가지? 이렇게 6가지. 그러니까 6이 없는 경우는요. 각각이 몇 개요? 두 가지. 3이나 9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만 3이 배수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씩 작동해서 3, 2, 6 해서 몇 가지니까? 총 6가지가 있어요. 6이 있는 경우는요. 6이 있는 경우는요. 아무 홀수나 들어가도 되죠? 이 자리에 아무 홀수나 들어가도 돼. 왜요? 이미 6이 있으니까 3의 홀수도 보장이 됐고 아무 홀수나 들어가면 더해서 홀수 나올 거고 따라서 홀수 몇 개? 다섯 개 있잖아. 1, 3, 5, 7, 9.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작동이 돼요. 그쵸? 결과적으로 6이 없는 경우는요. 3하고 9, 3, 2, 6 총 몇 가지니까? 여섯 가지요. 6이 있는 경우는요. 그중에 세 가지가 다섯 번 반복되죠? 1, 3, 5, 7, 9 아무거나 홀수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3, 5, 5, 15, 15, 15, 15. 그렇죠? 배반 사건이죠. 21가지요. 이게 우리가 만족하는 홀짝짝일 때의 경우예요. 1번과 2번도 배반 사건이니까 9, 20, 1 더해주면 30가지요. 해당 사건은 30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랑 얘랑 더해주면 되겠죠. 9가지요. 이게 해당 사건이야. 즉 3수가 더해서 홀수가 되고 3의 횟수가 되는 해당 사건. 약분하자. 얼마입니까? 3으로 되나요? 6이요. 6, 5, 30. 6, 6, 4, 14. 14분의 5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렇죠. 다음은 몇 번? 1번이 정답. 됐어요? 됐어. 다시 한 번. 이 문제는요. 원래 있던 속구리에서 3개를 갖고 나와서요. 갖고 나온 것은 전체 경우의 수 83은 쉽게 됐죠. 이게 아까 얼마에 84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 조건이 이렇게 카탈스러워가지고서 이것을 잘 못 세겠다면요. 봤는데 모르겠어. 최종 보루는요. 84가지 쓴 다음에 만족하는 것들 챙겨서 동그라미 쳐라.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 조건이 많아질수록 문제는 어려워지고요. 해당 사건은 줄어든다. 알겠죠. 명심해. 조건이 많아질수록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 그러면 해당 사건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고 84가지 점점 줄어들게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요. 문제는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더해서 홀수다. 세수가 다 홀홀이거나 홀짝짝 이렇게 항상 배반사건으로 잘 나눌 수 있겠냐고 알겠냐. 어떻게 다르게 풀더러야 할 땐 배반사건 나눠서 생각해야 돼. 만약에 3의 배수를 먼저 생각했다고 하더라도요. 배반사건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어? 이해 갔어. 다음에요. 에곱비곱시. 3의 배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이나 6이나 9가 반드시 적어도 한 번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감안해가지고서요. 각각의 경우를 잘 따져서 이거 구할 수 있겠냐. 됐죠. 됐습니까. 자 이번 문제 풀이는요. 여기까지에요. hé safety. 준비물랄. 예vitat. 해요. 축이든 한fur. 여러 seu. 예 lu. 예수님. 이륙 qu Theo. 쉽게 Dom. 예수님. 나는 gry.